오빠가 아이스크림 사주는 거야? 그럼 난 두 개! 아, 아, 치사해! 그럼 나 제일 큰 걸로 두 개! 으아, 열심히 일했더니 복말라... 스바이, 오빠가 수영장 물은 마시지 말랬잖아. 빨리 혓바닥 집어둬. 큐브가 아홉 개밖에 없대. 하난 어쩌지? 스바이 갔어. 난 괜찮아. 정말? 무, 물론이지. 난 맏언니니까. 긴장하면 안 돼? 대청소식아! 나도 왔어. 물놀이 할 사람? 쑥쑥쑥쑥! 자, 조심해! 즐겁게 돌려! 찬방 찬방! 물뿌리기! 같이 돌자! 야호! 상어놀이 시간이야! 물에 빠져도 몰라! 빠뜨려버리자! 빠뜨JE라! 빠뜨rare! 길 잊지 말아! 아, 이,이,이,이,이!